국립욕 갈게요 저희 이런거 메이킹 방금 들어갔죠? 목소리 들어갔어요? 저거 부숴버리면 괜찮아요? 죄송한 장기 감독님 원래 여기 잘 안오시는데 카메라 있으니까 여기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해주시는거 같은데 알고보니 서명 욕심이 있으셨어 나 위주로 가요! 가요! 그만큼? 왜? 왜? 누르면 안돼? 이런거 안 붙여봐서 난 되게 다정하게 미친다 보인다 뭐? 소리 아휴 뭘 부실리 부실리 뭘 부질 부질하게 담빵을까? 절로 보내줄게 진짜 불쌍한 인간인건 알겠다 니 엄마도 아시니 니 이러고 돌아다니는거? 깜빡 간다고! 뭘 부질 부질하게 담빵을까?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뭐야? 뭐야? 그쪽 아니시면 나 진짜 큰일 날 뻔했네 뭐야? 쟤는 처음으로 다 하셨네 들어가세요 도망가게 야 어떻게 하냐고 야! 네네 난 잘될줄 알았다 저희 감독님이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연기를 너무 잘해서 난 너무 뿌듯해요 난 너무 뿌듯해요 네 난 뜰줄 알았어 다시 화이팅 할게요 찍었죠? 진짜 너무 즐겁게 촬영하고 있어 진짜 아직 벌써 촬영이 3주나 3주 동안 좀 더 남들이 이렇게 되면 조금 더 하면서 더 열심히 해태닛 때문에 관심 있게 더 지켜봐주시고 남길이 많이 사랑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로 뛰어들어왔서 장갑을 뛰어왔서 여기 택배까지 내려왔는데 진주가 울면서 들어가고 뭔가 눈이 감사드립니다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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